야 너 뭐냐? 급해 지금! 너 무시하냐 나 지금? 야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어? 피었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잘려와. 너 골반을 흔들어! 너 골반을 흔들어! 방대기 흔들어! 방대기 흔들어! 방대기 흔들어!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없어요. 형님 빨리 얼른 이거 빨리 가지고 가세요. 이제 한 번 돌아봤을 때 형 있으면 저 갈 거예요 잡으러. 천천히 해주세요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